안녕하세요. 판례원고 원장님의 판변TV의 박판교 변호사입니다. 2023년 3월 15일자 판례원고 민사 적재한 방수 비닐과 자동차 보험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3년 2월 2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2다 2166522 판결입니다. 보험금 청구사건이고요. 원고는 자동차 보험 가입자고 피고는 보험회사입니다. 파기환송됐죠. 가입자 상고인이 이긴 사건입니다. 내용 한번 보시죠. 원고는 1톤 봉고트럭에 관해서 피고보험사와 자동차 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1톤 봉고트럭 뒤에다가 원단과 스펀지를 차량 적재함에다 싣고 출발을 했습니다. 이렇게 출발을 하고 있는데 바짝 비가 내리니까 시동을 켠 상태에서 갓길에 주차해가지고 운전석 지붕에 올라가서 적재함에다가 방수 비닐을 덮는 작업을 하던 중 미끄러져 조수석 쪽 바닥으로 추락해서 다친 겁니다. 그래서 추락사로로 외상성 급성 경막과 출혈된 상해를 입습니다. 보험회사는 이게 차량 운행 중의 사고가 아니다. 이걸 차에서 정차해놓고 방수포, 비닐을 덮는다가 발생한 사고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보험계약을 거부한 거죠. 원심도 맞다라고 했는데 대법원은 다르게 본 겁니다. 즉 문제는 이것입니다. 이렇게 자동차 사고로 인한 상해가 보험 대상인데 그러면 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상해가 뭐냐라고 할 때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에 그 자동차에 기인한 사고를 자동차 사고로 인한 상해를 합니다. 이렇게 적재함에 방수 비닐을 덮는 과정에서 사고 날 경우에는 과연 자동차의 용법에 따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나온 사고냐 이거죠.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용법에 따라 사용한다는 것은 자동차의 용도에 따라 그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각종의 장치를 각각의 장치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걸 말한다. 즉 1톤 봉고, 봉고, 봉고 트럭은 뒤에 적재함이 있고 적재함에 물건을 싣는 것은 용법의 장치에 맞는 사용이죠. 그리고 일시적으로 본래의 용법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그 용법에 따른 사용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된 것으로 평가되어 있다면 자동차 사고로 보아야 한다. 무슨 말이냐면 화합물을 적재할 수 있다는 것은 용법에 따른 결정이고 그 화합물을 방수 비닐으로 덮는다는 것도 결국은 용법에 따른 사용이라고 보는 거죠. 즉 차량의 용도, 운송화동의 일시정차에서 차량의 용도에 따라 그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장치인 적재함을 보호하는 방수 비닐을 덮덩듬 미끄러지한 경우는 전체적으로 적재함을 사용하는 용법에 따른 사용이 파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자동차 사고 보험 대상이 된다라고 한 겁니다. 이런 경우는 여러 가지 판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술을 마시고 차에서 잠을 자려고 히터를 틀었다가 담뱃불이 붙어서 화재가 나서 사망한 경우 이거는 자동차 보험 대상이 안 됩니다. 이거 술 마시고 잠을 자려고 차를 시동을 했고 그 과정에서 담뱃불이 불이 붙어서 화재가 난 거 이거는 자동차 사고가 아니다. 버스가 완전히 정차한 상태에서 승객이 출구 쪽으로 내려서던 중 중심을 잃고 넘어진 사고는 자동차의 문장치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운행적 사고가 아니라는 거죠. 이건 중요합니다. 완전히 정차한 상태라는 게 중요한 거죠. 완전히 정차, 정차를 안 한 상태에 넘어진 경우는 운행적 사고가 맞습니다. 근데 이 판례는 완전히 정차를 했다면 내려가다가 넘어진 거는 그 내려가다 넘어진 사람의 부주의한 사고지 자동차로 인한 사고가 아니라는 겁니다. 운행적 사고가 아니라고 봤죠. 다만 이건 또 다릅니다. 보시죠. 심야에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도로에 눈이 내려가지고 도로가 미끄러우니까 도로 상태가 안 좋아서 잠깐 휴식을 취해서 도로 상태가 좋아질 때까지 휴식을 취할 목적으로 시동을 한 상태에서 잠을 자고 있다가 차를 유출된 가스에 의해서 폭발이 일어나서 사망한 경우 이 경우에는 자동차 운행 중의 사고로 해당한다는 겁니다. 아까와 다른 점은 뭐냐면 애초에 아까는 어디를 가기 위해서 시동을 켠 게 아니라 오로지 잠을 자기 위해서 켠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은 이미 운행을 하던 중에 눈이 내려가지고 위험하다고 판단해 들어서 위험한 게 없어질 때까지 좀 기다린다. 그 목적으로 시동을 켠 때 잠을 잔 거죠. 그 상태에서 가스 폭발이 발생한 경우에는 운행적 사고로 본 겁니다. 또 유사한 사건이 하나 있는데 화물차 운전자가 적재함에 화물을 적대하던 중에 바지가 적재함 고리에 걸려서 중심을 입고 바닥에 떨어져 상해를 입은 거 이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자동차 운금에 따른 사용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됐다라고 해서 이것도 보험 대상이 된 겁니다. 즉 이렇게 자동차 보험 대상이 이냐 아니냐는 것은 가급적 유사 사례를 같이 기억해 두는 게 효율적이고 이렇게 몇 가지 사례들 같이 기억해 두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